누구도 실외는 없어 한 번 깜짝하면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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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깜짝하면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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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찍어 아, 틀림픽 줄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돌라고 해서 살짝 깜짝 놀라는 거 약간 두 개 부르네?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컷 좋아요 틀림픽 틀림픽 하나, 둘, 셋 야 진짜 싫어 넷, 컷 열어서 이렇게 자, 우리 조금만 더 한 번 해봅시다 아 넷, 컷 조금 더 빨리 컷 아,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넷, 컷 아, 어머니 하나 보지 이긴 버전도 하나 있고 약간 사악한 버전도 하나 있고 우리 이빨이 아주 훌륭하네요 감사합니다 넷, 컷 와, 이거 어떻게 했대? 이거 어떻게 했대? 와 화이팅 준비 viene 오케이 네, 컷 va 빠 이빨아, 아파 이빨 괜찮아요? 으하하하 크레이ㅣ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바로 사ilation키유 오케이, 오케이 이제 느낌이 안아가서 이 안에는 위대 나오지 않아요? 엄브아 아가 какая 하나. 오케이 가자. 감사합니다. 네. 다운. 야. 네. 컷. 어 되게 잘했었는데? 플레이 백. 이걸 플레이 백을. 야 멋있다. 원래 내가 건치미남이야. 아 안 말해도 되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옛날에 공룡들 아주 많이 쓰여서 주현아는 샤블리 씨. 빡터. 빡터. 붙이다 붙이다. 붙이다 붙이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던 아이였죠? 정말 청력한 아이였죠? 청력한 아이였죠? 열심히 했지? 아이였죠? 열심히 했지? 완전히 넘으신 거래요. 그거를 이혜나. 이혜나! 막간거지? 이것도. 이혜나 진짜 뭐하냐. 됐어. 대박. 낄끼빠빠. 낄끼빠빠? 낄끼빠빠. 낄끼빠빠. 아 펠지. 아 펠지야. 낄끼빠빠. 진짜 맛있어. 지하사와서 혼자 먹힌거 같아. 맛있어 보였어? 맛있어 보였어? 우와. 도미노 속에서 숨 들려왔던 나의 수줍은 나의 도미노 위에 피자콜을 빡 해가지고 도미노를 무너뜨린 신인데요. 코드킷을 할 때 딱 찍으면 이제 카메라가 선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풍 넘어갑니다. 알고요. 아주 그런 신기한 신이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둔 것 같아요. 그들아 눈빛이 커. 티. 콜라. 콜라. 진짜 뜨거워. 와우. 엄청 뜨거울 거예요. 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트. 하트. 맨날은 한 번 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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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 엄만한инг.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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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표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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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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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씩 완성도 해보시면 카메라에 시선 주면 될 것 같아요. 잘한다 우리. 오 좋아. 네 저의 도미노 개인컷 촬영이 모두 다 BBC 왔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으로 노래가 됐는데 정말 들으면 몸이 조절로 움직이는 정말 그런 신나는 곡이니까 꼭 멤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기대해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진짜 재밌게 찍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시간 조금 더 아프면 셋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옥해. 표정으로 되게 익살스럽게 하거나 되게 약간 재밌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시각적으로 되게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뮤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보여줬던 힙합 힙합 그런 힙합이 아니고 약간 색다른 힙합을 보여줄 수 있는 뮤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뮤비. 오 동이노이고 정말 대박감입니다. 맞아요. 아 아 누구야 누구야. 내 생각에 한 번 더 만들었는데 오우 필릭스. It's your hand? 오 마이 갓. 피젯 스피너. 파트 부분인데 이걸 도는 소요. 뭔가 살짝 섹시한 매력을 보여주면서 시크한 모습을 피젯 스피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아비 사랑 형태로 뭐고 촬영하러 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는 내가 눈쪽 들이고 있는 그 아가씨야 뭔지 아냐고? 에이 뭐야? 나의 느낌까지. 우리! 예이! 어, 가위 맞지? 형! 아, 어쩌라 이렇게 돼. 형 때문에. 형! 네! 아니, 아니. 야, 뭐야 너? 아, 그냥 우리 아빠가 질 것 같아. 아, 철킹인데 이거? 나, 너. 이거요? 김승민이. 아니, 나. 아니야, 나. 여긴 더. 마이. 일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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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